오늘의 바꾸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같이 신앙 구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실 우리 성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실 성교사님은 현재 케냐 키팅겔라 선교교회에서 케냐와 아프리카 보그마 위에서 생을 걸고 사역하고 계신 김동기 성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 있는 교회 비전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항상 설레이는 교회 이 시대를 책임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욕으로 쓰고 계십니다. 지금 추석 연휴인데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보내면서 좀 가벼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목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성교의 한 한 성교사의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좀 특이하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처음 성교사가 될 때에 아프리카 보그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30년을 기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보그마에 대한 한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보금이 제 자신이 더 깊이 깊이 뿌리내리고 또 치유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된 곳이 어디냐면 이 중동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25년 정도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아프리카나 중동 소아시아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금의 꽃을 피웠던 곳이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다 모슬렘화 되어버렸습니다. 이 보금을 깨닫고 나서 여기에 30년 과거 30년을 여기에 방향 맞추고 계속 사역에 왔습니다. 아나님께서 제 개인과 우리 현장의 동력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프리카 보그마 중동 소아시아에 대한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24시 모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 개의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의 교회 현 주소를 압니까 25년 전에 일입니다. 영국 교회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문을 닫고 계속 그렇게 일어나면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왜 이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 교회는 큰 교회들 9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모스크로 팔려가고 술집이 되고 서커스 공연장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 개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 30년 전에 성교사로 케냐에 들어갔을 때 벌써 적은 교회에다 교단들은 그 당시에 신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교사 지원병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관들이 피폐해지고 그 당시에 벌써 한국 성교사들이 그것을 인수받아 사역하고 그런 일이 그 당시에 벌써 30년 전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만교회가 문을 닫고 한 신학교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과 목사 후보신들이 5명밖에 신청은 안 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써 이미 한국 교회에 들이 닫혔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60% 벌써 없어져 버렸고 막다른 걸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성교사 평균 연령이 65세였습니다. 5년 안에 80% 성교사가 철수를 합니다. 여기서 막연한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닥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그 가운데 바로 이 예원교회고 예원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순례임이 있고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예원교회인 것입니다. 매일 매주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교회 초대 교회를 그대로 닮은 교회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독교 대표 대표 주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교회 앞으로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때마다 예배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괴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2022년 원단 메시지를 케냐에서도 받을 때에 우리는 원단 메시지를 모든 목회자들이 케냐 류티시 센터로 모의 됩니다. 그리고 키덩엘라 성교교회 그리고 중직자 다른 곳에서도 와서 그렇게 일련의 메시지를 나아가는 그 원단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원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시대를 포금하는 그런 시대적인 도전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저도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 개인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라스트 천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주신 것이예요. 메시지가 끝나고 제가 모여있는 그 모든 목회자들과 중립자들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라스트 천에 동참해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바로 한 시대의 주역적인 교회인데 제가 어찌 여기에 빠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복사님께 카톡을 날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가정도 이 라스트 천에 동참하겠다. 실제 우리 케냐에는 이 삼출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절대 언약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당신은 코로나 바로 전이었죠. 도전해서 그 오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오천 외곽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동참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원교회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35년을 달려온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 이 케냐 237센터는 올 11월에 케냐 교육부 대학인가 그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전에 실제 우리 그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는 우리 렘난트 비전스쿨 중학교가 같은 케냐 237센터에서 오픈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제가 나올 때 물론 우리 아들 결혼식 때문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명자 가정이라고 그런 가운데 저는 뒤에 나만 서지금 안에 들어갈 인테리어와 준비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 음악실 과학실 뭐 여러가지 많이 있죠.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도서관도 준비하고 화장실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제 댁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쓰고 나면 잠자는 악기가 있으면 아마 성교 현장에 귀하게 쓰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단 메시지를 잡고 언약적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하나님 이 건물 때문에 성교 사육이 지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래 이 건물이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 아프리카 보금화 이기 때문에 중동 소아시아에 들어가야 이기 때문에 이 건물 짓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과정 아프리카 보금화를 위해서 중동 소아시아 보금화를 위해서 핸련적으로 지나갈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원교회만큼 이렇게 든든한 플랫폼이 갖춰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헌당식을 하고 나면 이제 파수망대 안테나로 과감하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 힘있는 성교 전 성도가 여기 동참하는 겁니다. 힘있는 성교 교회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성교에 올인하는 교회 한국교회 롤모델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계교회 롤모델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전체 2, 3, 5천 종류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보다도 더 큰 역사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금 깨닫고 나서 일어난 일이 제 개인에게 상처가 치유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보금에 계속 각인 불이 체질이 되면서 보금이 더욱더욱 깊이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주 지향이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권한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보금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보금을 받고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처음에는 돈 달라고 아프리카사도 좀 그래요. 승선 항상 돈이 많은 줄 아니까 돌아갈 때 자비 없다고 이 보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들 힘으로 건축에 나가고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고 400명 들어가는 교회 400명 예배들 외원교회 워낙 큰 교회라서 그렇지 성교지에 400명 상당히 큰 교회 입니다. 200명 들어가는 교회 자기들 힘으로 생명 걸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아프리카 보금 하느냐 바로 이 보금의 결론 나고 그런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보금에 한이 생긴 겁니다. 보금에 한이 생겨서 30년 기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 제 손안에 딱 들어오는 237 5000 미전도 종족이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이 언약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삼부예배 새신자가 있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 십자가 해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 말이 기억 안 돼요. 스트라그링 갈등할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금 잡으면 모든 것 다 끝납니다. 포금 놓치면 당장 허감이 들어와요. 창식이 3장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서 저주 재앙이 바로 이 세계교회 왔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승도들이 4장 4장 42절 같이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가는 데마다 저주장이 무너지고 허감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런 축복이 계속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교의 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성교사 훈련 받을 때에 목사위의 성교사는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성교사에 대한 누가 어떻게 보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자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 성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교에 주시고 성교 생각만 하면 설레이는 거예요. 감격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벌써 북아프리카 저희의 손 안에 있고 중동 수아시아가 바로 저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언약 잡고 기도해 왔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제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흥믹합니다. 저의 사역 중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빛나는 사역은 학교 사역입니다. 오렘난트 비전스쿨 오렘난트 대학교 케냐 봉교 기술학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메시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그대로 다 받게 하셨어요. 렘난트 비전스쿨은 그 언약 잡고 저희들이 19년 동안 준비한 학교가 바로 이 렘난트 비전스쿨입니다. 우리 애원교회 캠프를 통해서 9년 전에 단일 목사님과 함께 오픈했거든요. 오픈할 때 여러분 거창할 것 같지만 오픈할 때 몇 명으로 시작한지 아세요? 주일학심 7명으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19년 동안 준비해서 주일학심 7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학교가 지금 현재 300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올 때 허벌판이에요.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저녁때면 하얀아 울고 우리 땅 안에는 토끼가 산토끼가 뛰어다니고 그런 장소에요. 산양이 뛰어다니고 그런 장소에요. 허벌판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 장소에 사람들이 대구리로 몰려올 것이다. 아멘! 그게 사실적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저희 주에 연합고사를 친 학교가 93개 학교였어요. 그 가운데서 이 아카데믹한 부분만 따진다고 해도 우리가 8등을 했어요. 톱10에 우리 학교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가 아프리카 리더를 키운다고 믿습니다. 중동수아시아 완전히 주계장막 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랩란트를 불러와서 훈련해서 원약을 강의시켜서 달란트 발견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만들어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손자 손녀를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 하나님께서 그런 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알류대학교 케냐봉교입니다. 올 11월에 대학인 것 같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도전하라 하셨으니까 네가 절대 언약 속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프게 막 진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공사를 하고 샤실을 창문을 붙이고 주의 정리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컨테이너가 준비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 소아시아에서 이 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일어나는 그런 학교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사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서버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목회자 훈련 신학교에서 받고 보십시오. 카멜론에서 보십시오. 지구 끝 끝 퉁마리 같은 남미의 브라질에서 엘리터가 와서 훈련 받고 있고요. 하나님 아시는지 중국의 엘리터가 공장의 대표로 있는 분이에요. 캐나에 키가 차지요. 중국에서 타락방 맛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캐나에 왔다니까요. 두 달 전에 우리 RTS를 졸업한 조선족 목사가 왔거든요. 하나님 미라시오.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물론 한족이죠. 캐나 내에 수도 지금 공장을 하는 14년 동안 제가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아프리카에 중국인 250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닙니까 제가 5대형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학인가 하면 물론 물론 비자로 받고 그렇게 하니까 뜨뜻하게 할 것 있잖아요. 중동의 목회자들이 중동의 랩란퍼들이 아랫란퍼만 참외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천명이 넘는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작년에는 돈으로 주신 축복 이 목장 프로젝트 저소 프로젝트 축복을 주셨어요. 그 미전도 종족 북북해냐 그 미션 베이스가 되면서 계속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2년 안에 지교회를 2개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지금 4개가 오픈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신 이 미션 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 피트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전도사가 생명 걸고 이 북북해냐 보금전 지난 4월달에 안타깝게도 총을 맞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6명의 자녀가 남겨졌어요. 제일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가서 또 놀란 것은 이 사모가 이 남편이 못다 이러고 간 그 일을 또 맡아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눈물이 울컥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참았습니다. 북북해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 볼판이에요. 돌밖에 없고 나무가 있다면 가시나무가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어린 유아교회 같은 세계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강단 메시지 잡고 종자시 응금을 했는데 현재 센터가 4,350 평원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아프리카 보금화 해야 되요. 중동 수아시아 보금화 해야 되니까. 삼부 예배는 우리 중년들이 함께 예배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교는 설레이는 겁니다. 성교는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이런 축복을 바로 예원경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젊음을 한번 바쳐보십시오.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저희들 제자 가운데 로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50%를 교회 앞으로 들으러 그 생명보험 그 돈으로 초등학교 삼천금물 기초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500명의 성교서를 파손한 성교회 대표를 제가 이번에 와서 만났습니다. 지금 연세가 88세인데 당신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할 때보다 더 바쁘다는 거예요. 성교회를 대표로 계속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힘은 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역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세 성교 계획을 세우라고 하더군요. 사회도 이미 백세 시대를 이야기했다. 영역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한시대에 이렇게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래서 앞으로 30년입니다. 제 속의 마음은 더 힘빠지기 전에 북아프리카 들어가는 것이다. 중동 중동 소아시아의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랩란트 대학교와 랩란트 비전 스쿨을 소개했더니만 우리 제자들도 그 학교에 보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북아프리카 들어가기 전에 중동 소아시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교단체는 북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에 집중해서 지금 성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을 파송을 했어요. 이분이 중동 소아시아에 훈련시켜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블랙봄을 주셨잖아요. 지금 10월 10월 달에는 이집트에 한 명의 성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3년 이미 센터에 와서 훈련을 받았고 카이로에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와 아랍어가 유창한 그런 제자입니다. 부모님은 엘리트 가문이고 아버지는 장군이에요. 장군 장군 아프리카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슬레이고 감정합니다. 파울이 그렇게 꽃을 피웠던 소아시아 포금이 잊어버리니까 종교로 빠져버려요. 종교로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죠. 포금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밝히 말하는 교회 제자 삼아서 이 삼칠세계 복음할 교회 훈련해서 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대성교사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리필 1장 29절에 크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내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리필 2장 17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의 재물을 드렸습니다. 라스트 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이 동참을 냈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 존재로 드릴지라도 이 존재는 뭐냐 피를 따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바로 대사도 대성교사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리포 3장 12절에 내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 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 도 아니라 오직 내가 크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느라 저는 과거 30년을 차로 말하면 시속 160km 스피러 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애원교회를 합니다. 과거 35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바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 삼체를 오천종종 복음해야 되니까 무너져가는 교회의 물꼬를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릴리포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저의 개인적인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직까지도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왜? 북아프리카 들어가야 되니까 중동 수아시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대를 찾아야 되니까 제대를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2,3,7 오천종종 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우리의 사역은 헛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우스 사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참 제자 디모데우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 전체를 주를 위해서 쏟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이 일에 정인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이제 제자에게 남은 사역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하늘하러 간다는 겁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올해 멸류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바로 유일의 여러분과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세계 성교 때문에 우리가 받은 문화 혜택을 50%만 누리자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부분을 떼가지고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그게 관광지 될 거예요. 30년 30년 전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입이 벌려져요. 입이 벌려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원교회는 세계 성교에 주자되는 교회입니다. 전 성도가 성교의 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한을 가지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성교의 한을 가지고 설레이고 감격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만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이 적구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바랍니다. 왜냐 세계보금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만 누리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내쉴을 거 다 써보세요. 성교할 수 있는가 저는 성교제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 때는 물 한 명 미네러 워터 워터 물 한 명 아끼 때가 있어요. 이게 아껴지면 이게 성교자원이 될 그게 적응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내 쓸 거 다 쓰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세계보금 합니까? 2, 3, 7 보금을 위해서 중직자 임직식을 앞에 두고 하십니다. 우리가 큰 나라 큰 부족 보금 하는데 진짜 한 분 24 해보겠다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크게 크게 설레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70 지역에 역량을 주고 70 종족에 역량을 주면서 70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부족한 절을 통해서 아프리카 16 나라가 들어갔어요. 매주 전도학교가 일어나고 매일 전도학교 가는 러시아에 브라질에 캄보디아에 미얀마에 매주 전도학교 됩니다. 칼로에 이집트에 벌써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런 전도학교가 열렸어요. 하나님 아시는 일이죠. 전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만 노리자 반만 노리자 왜 우리의 미래는 밟습니다. 예원교회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대에 세계보금화에 주역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